약간 시카고 브루스처럼 있잖아요 조던 있고 뭐 P-Pen 있고 로드맨 있는 것처럼 약간 각자의 역할을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 칠린 하이트레인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하이트레인 래퍼 3명이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오지바비 던키즈가 함께한 이따 이따 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이따 이따 이거 구글번역으로 해석을 하니까 뜻이 안 나오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에도 비슷한 발음이 있거든요 있다 있다 동사에요 동사 그렇습니다 이 곡은 좀 이채롭게도 니노의 곡이 아니에요 니노의 곡이 아니다 여기 보면은 터맥-ZIL? 터맥-ZIL? 이렇게 있는게 맞나요? 어찌 됐든 니노가 아닌 프로듀서가 비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 좀 이채로운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? 영국 그라인 드릴 리액션 비디오 막 찍었을 때였어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영국에는 그라인과 드릴 외에도 래퍼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음악 장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프로비트였습니다 아프로비트 아프로비트가 그라인과 드릴 같이 좀 묵직하고 남성적인 음악과 달리 섬세하고 유연하고 진짜 파리튬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음악도 되게 듣기가 좋다 어떻게 보면 남미의 약간 레게톤 같은 느낌도 나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되었는데 이 곡이 제가 봤을 때는 아프로비트 장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 해석을 해보면 가사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녀들과 함께 뭐 파리를 즐기고 스피커를 틀고 람보르기니 몰고 아시죠? 말그대로 이제 가볍게 칠한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트랩 멤버들이 여기 다 모여있거든요 각자가 또 개성이 워낙 독특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취향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난 이 래퍼가 좋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일단은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 오지바비 던키즈가 함께한 이따이따입니다 야오케어 레츠 겟 앤 툴 예빽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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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스프라이트가 좀 더 키도 커진 것 같고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쇼미더머니 2때 느낌하고 또 다른거같아 와 이 어린 래퍼가 앞으로 비추해 하이트레인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하우스파티를 즐길 수 있는 뮤직비디오들이 되게 많은거같아 뮤직비디오 배경도 그렇고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실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 요즘에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느낌으로 뮤직비디오들이 나오는거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인 래퍼에요 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바이브가 진짜 어려운데 저거 뭐야 와인 안에 들어있는거 우유겠죠? 우유처럼 보여 와 휴양지 온거같아 예전에 이제 스톰지같은 래퍼들이 가끔 친한 음악 만들때 앞으로 비츠 인스트루멘탈에 랩을 하는거 봤는데 되게 흥겹고 즐겁더라구요 막 투머치하게 막 과한 즐거움이 아니고 진짜 물 흘러가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비츠 장르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오오옹 오호호 와 오지바비가 목소리가 워낙 돛하고 좀 남성적인 느낌이 있잖아 근데 꽤나 잘 어울리네 이렇게 칠한 비트에도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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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그 뭔가 절제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세련되게 플로우를 짠 거 같아 와우 플로우 보세요 아 진짜 근데 저는 요즘 오지바비의 그 벌스나 랩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막 제가 좋아하는 태국 랩퍼 탑10이라고 막 짠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스트에 아마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잘해요 아 난 저 잔 속에 저게 궁금해 우유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신나는 곡을 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즐길 수가 없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그쵸? 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그쵸? 난 저 궁금한게 항상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어떤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든 이 하우스파티에는 항상 빨간 컵을 쓴단 말이에요 왜 흰 컵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컵이 있는데 난 왜 빨간 컵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릴레인도 그랬고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돈키즈는 무슨 진짜 남미 레게톤 가수 같다 세 명 다 벌스가 막 스타일이 겹치지 않아서 그냥 다 듣기가 좋아 진짜 아 너무 좋아요 그쵸? 태국 음악 씬에 이렇게 좀 완성도 있는 아프로 비트 음악 들어보는게 처음인 것 같아 사실 이런 바이브는 영국 래퍼들만 한게 아니라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도 많이 시도한 장르이기도 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에이션 바이브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는 이 곡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명이 각자가 캐릭터가 워낙 개성이 있으니까 각자 벌스 듣는 재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벌스가 되게 듣기 좋았나요? 아 전 솔직히 너무 다 좋았어 그냥 한 명 한 명 그냥 리뷰 해보면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떤 성인 래퍼들이 갖고 있는 바이브들을 벌스에다가 표현을 하니까 들을 때마다 와 와 이렇게 놀래요 놀래는 그런 재미가 있고 오지바비는 목소리가 높한데도 되게 잘 어울려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 되게 잘 어울려 근데 되게 절제 있게 절제 있으면서 되게 스케일풀하게 뱉는 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던키즈 같은 경우는 랩이 아니고 거의 노래를 했잖아요 그냥 전 느낌이 남미의 레게톤 가수인 줄 알았어 오 이거 세 명의 매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의 벌스가 와 이건 뭐 가장 돋보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다 좋아 진짜 그냥 하나의 이 세 명이 그냥 하나의 팀 같았어요 약간 시카고 벌스처럼 있잖아요 졸던 있고 뭐 피펜 있고 로드맨 있는 것처럼 약간 각자의 역할을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비트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좋아하는 장르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걸 즐기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밖에 즐길 수가 없다 뭐 가령 태국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보면 나이크 클럽에서 이제 래퍼들이 공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아직도 공연 자체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그냥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그냥 신에게 감사해야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끝내주는 곡이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여러분 꿈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안녕 사ector 렛ό SWE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